자꾸 묘해요 기분이 사실 아직은 실감이 확실히 나진 않네요 근데 아마 오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오를수록 내가 2PM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나겠죠? 그렇게 되면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이 날 거고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그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늘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PM에 데뷔했던 이찬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단순히 한 가수만을 좋아하고 계속 이뻐라 하고 우리 오빠 우리 동생 좋아만 해도 모자라진 그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었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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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에도 지금 이곳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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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국가를 더 만들어주고 요구했던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그냥 우리 멤버들이 가장 그 순간 제일 큰 힘이 되어줘도 가장 큰 버튼 먹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웃으면서 끈대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마지막이 되니까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는데 그냥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인데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으로서 마지막이겠지만 멤버 황명황명에서 열심히 자기가 선 곳에서 2PM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가 됐든 연기가 됐든 다른 작품이 됐든 간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 뵐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랑에 감사해하면서 다시 돌려돌리시자는 그런 여러분들의 연예인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0년동안 고맙습니다